으흨흨흐흨흨흨흨흨흨흨흨흨흨흨흨 흨흨흨흨흨흨 흨흨흨 흨흨 흨흨흨흨흨흨흨흨흨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밍하는 재미가 쏠쏠하죠? 라라 하다고? 설마 쏠쏠 라라? 드립 정말 시시하군요 저 때문에 개그가 저렇게 된게 아니라 그니까 어떤 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전 자신감만 준거에요 그분들은 원래 여러분의 개그는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자아 성찰로 인해서 나는 이런 개그를 밖에 나가서 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던 게 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 아니네 쟤는 저렇게 아예 방송을 하네 이러면서 나도 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의 질적 저하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감만 준 거예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는 그죠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땜에 떨어지고 그런건 에이 완전 변명이죠 개그 실력이 저땜에 떨어졌다거나 그거는 말도 안되는거지 자 인정할거는 인정하구요 동의? 보감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